안녕하세요 다이도크님들 이번 영상은 제 구독자님께서 미러키 4.0이나 6.0 배터리의 셀 밸런싱 잭 배선 만드는거 좀 알려달라고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밸런싱 잭 안 만든게 이거 하나인데요 기존에는 다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다 이렇게 3셀이니까 밸런스 잭인 4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중앙에 두개의 B1, B2 쪽 배선만 잭으로 만들었고 나머지 Bm와 B3는 이쪽에서 다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은 따로 바깥 배선에서 작업해 주면 되니까 이 안에서 배터리 안에서 할거는 B1, B2만 이렇게 잭으로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참고로 여기 3.0Ah짜리 미러키 배터리는 제가 영상에 만들었었죠 이렇게 외부로 이것도 3셀이니까 B1, B2 포트에 JST 잭으로 이렇게 외부로 바깥으로 두개에서만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쉬배터리도 여기 했구요 요거는 보쉬배터리 무선 충전되는 배터리인데 요것도 작업을 했습니다 요렇게 요 끝에 끝에 또 EP, JST 배선이 있구요 오늘은 요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지금 전혀 작업이 안되어 있거든요 요거 하는거 작업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0 보다 더 간단합니다 좀 쉽습니다 요거 지금 볼트 4개만 풀어주면 분리가 되는데 이 스티커 때문에 딱 붙어 있거든요 요 스티커를 조금 걷어내야 걷어내야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커는 띄었다가 또 붙이면 되니까요 요렇게 살살 뜯어주면 나중에 재부착됩니다 다시 붙여갈 수 있으니까 요거 때문에 지금 분리가 안되는 거거든요 쉽게 분리되죠 요렇게 요렇게 해서 한쪽은 요렇게 요렇게 하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살살 잡아당기면 자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이게 이게 아주 꽉 붙어있던 건 아닌데 단순히 이렇게 빠지네요 이걸 뭐 이거를 이쪽 안에 그 아예 배터리까지 뺄 필요는 없고요 요렇게 제거만 해주면 됩니다 자 제거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할게 어디서 그 B1, B2 를 뺄거냐 그 거든요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요거 요거일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배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이제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거든요 여기가 이제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제가 영상으로 이제 알려드렸지만 여기가 마이너스는 B- 또는 B0 라고 했죠 B- 여기는 그 다음부터 가는 단자가 B1, B2 최종 B3 가 플러스죠 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확인 배선을 확인하려면 그런거 단자를 여기 꽂아 가지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꽂아서 멀티미터기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보면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제가 보면 10.3 지금 이거 스토리지 모드로 해둔 거라 10.3입니다 10.3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를 여기다 두고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얘는 지금 그 세 개의 직렬 그 다음 두 개의 배터리가 EP로 병렬로 되어 있죠 여기 한 묶음인거죠 여기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 같이 묶여있죠 이렇게 여기 그 다음 또 이쪽 뒤에도 같이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하나의 한 묶음 원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를 재보면 자 재보면 3.4 그러니까 하나의 셀 전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이너스는 이쪽 마이너스 연결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눌러보면 3.4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단자를 찾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는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찾고 그 다음 플러스 단자를 찾으면 그게 두 번째 하나 첫 번째 셀이랑 두 번째 셀이랑 합친 전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3.4 했으니까 6.8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 플러스를 찾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 다음 또 이쪽 뒤에 플러스 여기 있거든요 눌렀더니 잿더니 6.8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여기 두 묶음이 하나의 셀이니까 얘도 하나의 셀이 더 있는데 그게 여기 위쪽에 세 개 중에 하나죠 또 나머지 두 개의 셀은 마지막 그 B3 셀이 되는 거고 여기 그래서 지금 다 찾았어요 지금 마이너스 여기 물린 상태에서 그 다음 여기 누르니까 첫 번째 셀 전합 3.44 그 다음 두 번째 셀 플러스를 찾는 거죠 플러스 찾으면 여기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6.8 그죠 두 배 그 다음 세 번째 셀은 여기 누르면 이제 10.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3셀 직렬이니까 그러면 다 찾은 거예요 두 개의 선만 필요하니까 저는 B1과 B2 그러면 B1은 어디냐 지금 여기죠 여기 첫 번째 셀에 플러스 B1 여기가 B1이고 B2는 두 번째 셀에 플러스 B2 여기 그죠 그러면 다 찾은 거예요 더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통전 모드로 놓고 보면 자 통전 모드로 놓고 보면 그러면 첫 번째 셀에 첫 번째 셀에 플러스가 여기로 했죠 여기가 B1이죠 B1 그러면 B1을 마킹을 해두죠 뭐 여기가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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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B2가 여기였죠 B2 플러스 지점 B2 그렇죠 그럼 B2가 여기다 단자에 이제 납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보면 B2가 이거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B1은 여기일 겁니다 그래서 통전 테스트를 해서 보여 드릴게요 자 통전 그러면 먼저 여기 B2 B2 부터 볼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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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자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B1은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 여기다 납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찾은거죠 다 여기 필요없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J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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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자 를 이용해서 할 거고 지금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구멍도 구멍도 어떻게 돼있지 구멍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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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단자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주 그냥 적절하게 적절한 위치에 딱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고 나간다 생각하고 배선은 아마 이렇게 물리겠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전혀 간섭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늘 하는게 방식이 검은색 단자가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검은색 단자가 이제 B2였습니다 B2 그래서 요렇게 해서 바로 여기가 지금 B2였죠 B2 그래서 여기서 바로 납땜을 하면 되고 여기에 맞춰서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납땜을 하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길게 따라가서 따라가서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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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에 납땜을 하면 됩니다 요렇게 선에 그러면 끝납니다 납땜은 요렇게 해주면 될 거 같고 홀가공만 이제 하면 되겠죠 홀가공 제가 납땜은 좀 이따 하고 홀가공 먼저 해볼까요 요렇게 해서 홀가공은 이렇게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요렇게 들어가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 여기만 하면 여기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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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여기는 고무라서 고무라서 살짝 잘라주면 가공을 했습니다. 먼저 드릴로 뚫고 칼로 외부에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줍니다. 원래는 네모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칼로 이렇게 좀 다듬어 주고 외부 여기 고무 쪽으로 잘라주고 계속 칼로 조금 네모나게 어느정도 만들어 주다가 그 다음에 줄로 이렇게 가공을 했습니다. 오늘 밸런스 잭 만드는 다이어트 대부분은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이런식으로 본딩하고 글루건으로 본딩 작업만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게 완벽하게 네모나게 안되면 그 잭이 안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잭이 여기 들어가는지 제대로 잘 들어가네요. 여기가 조금 느슨해서 쑥쑥 빠져도 됩니다. 어차피 여기 본딩 처리하고 글루건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잘 들어가겠죠. 이렇게 잘됐습니다. 마무리가. 조금 뭐 모양이 그래도 배터리 이제 오래 관리할 수 있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다면 뭐 이정도는 작업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 됐고요. 자 글루건 작업도 다 됐고 이제 납땜을 하면 됩니다. 납땜. 여기 원래 있던 자리였고 이렇게 지금 아까 여기 포인트였는데 여기도 같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납땜을 여기에 해 줘도 되겠습니다. 이건 이쪽이고 이렇게 납땜을 하겠습니다. 납땜을 여기다 할 거니까 이 바닥으로 이렇게 가게 해서 살짝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제 끊으면 되겠죠. 끊어 가지고 끊어서 여기 끊고 그죠. 여기 이제 납땜을 하면 되고 여기도 커버바 닫힐 때 안 닫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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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ố고 hurts.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 coins에 enjo beetles Круж아잇은 인간 Roth Braum 아이텔로 내일이에요. 동네 이제 뚜껑을 닫아주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최종 납땜이 잘 됐는지 확인하고요 이제 뚜껑 닫아 주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이거 나사만 조여 주면 될 것 같고요 잘 됐습니다 자 여기 충전기 갖고 왔고요 먼저 제가 만든 배선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proprio 넣고 음 마이너스 엄청 만져배 잭 딱 들어갔죠 자 그다음에 반대쪽 충전기 쪽 배선 연결하면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최초에 측정했던 3.4, 3.4, 3.4 다 나오죠. 인식이 다 됐죠. 충전하면 충전이 6A 용량이니까 6A 한 번 해볼까요. 6A 리튬이온 셀 오토 인식 잘했고 차지 모드고 만충전화 4.1 그 다음 6A 일시 충전 예스 OK 하면 충전이 되고 있고요. 6A 그 다음에 내부 저항값 그 다음에 충전이 되고 있죠. 셀 밸런싱 하면서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충전기 인식도 잘 되고 이렇게 두 선 단자 가공해서 단자 빼는 게 일입니다. 나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그죠. 나중에 요거 배선 제가 만든 요거 배선 만드는 법도 간단하게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만드실 수 있겠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만드실 수 있겠죠. Donc 내부 저항했죠. 찢어